요즘 농촌에서는 보내기가 한창입니다. 옛날에는 보내기 할 때 소를 이용해서 논을 갈고 써레질도 하고 해서 보내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트랙터로 논을 갈고 또 물을 대서 써레질까지 트랙터가 다 하고 나서 이앙기로 보를 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랙터가 논에 소를 대신해서 써레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께 도시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에서 써레질을 합니다. 계속 이앙고 가다듬을 가면 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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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